요즘 농어촌 체험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태안의 한 체험마을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태안 병술만 농어촌 체험마을. 숲속에서 캠핑을 즐기고 바지락 캐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 체험마을은 성수기엔 하루 평균 7,800명이 찾을 정도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국 체험마을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의 운영 주체는 안면읍 중장일리 주민들. 150여 가구가 해마다 수십만 원의 수익금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갖고 온 체험마을이 한순간 사라질까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충남도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자 간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체험마을 부지엔 골프장이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용술만 체험마을이 사라진다고 보면 아닌 말로 주민들이 그동안의 수익적인 면에서나 생활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보면 너무 심한 타격을 받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유지에 위치한 체험마을은 한동안 충남도에 토지 임대료를 내다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는 변상금을 지급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사업자 측은 체험마을을 비우고 나가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어떻게든 체험마을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발지구 안이 안되면 인근 도유지로 체험마을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충남도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장 내년 3월 개발사업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그냥 칼로 구수짜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과 병설마 5천 개와 함께 상생에서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면도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고맙도 교육 그GL mph ừ